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맵에 함께해 보겠습니다. 경이로운 소문 mtnw 이형빈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의 표정이 또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의 노란톡방 보니까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뭐 연일 종목 주시는 것마다 빨간불 켜지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요즘 어떤 관점에서 종목 뽑으세요? 네 우선 지금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낙폭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을 지금 가격 조정이 크게 받은 종목들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종목들 위주로 제가 차트를 돌려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경이로운 소문이라든지 그리고 무료방송에서 많은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제가 이 순환매 장세에 맞는 그리고 낙폭가되어 바닷건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늘 셀버스 AI도 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시세가 분출해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종목 받아보면서 우리 또 수익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문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모처럼 또 원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2월 2일에 국회에서 SMR 포럼이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2월 2일이면 이제 이틀 후죠. 이틀 후 이 소문에 어떤 종목을 사볼 수 있을지 오늘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국에서 원자력청을 만들고 있는데 국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 적극적인 참여를 좀 요청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모멘텀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원전 관련주 차트 열고 보니까 좀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오늘 이 소문에 어떤 종목 매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아랍에미리틀의 300억 달러 투자 소식과 함께 지금 월머니 투자가 본격화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면서 에너지 협력으로 인한 소형 모듈 원전,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동 모멘텀 이외에도 원전은 해외 세일즈가 지속이 되고 있고 영국, 유럽까지 정부에서 원전 세일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다중바닥을 만드는 이런 저점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추천주로는 원전주 중에 우진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는 소형 SMR 원전 관련 모멘텀을 가진 종목으로 이전에 아랍 바카라 3호기 원전 부품을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회사로서 지금 아랍 원전과 중동 원전 프로젝트 수혜가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낙폭이 과대한 구간에서 지금 다중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그어서 보게 되면 이 라인에서 지금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16,300원까지 갔던 2022년 5월에 있습니다. 저때 소형 원전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소형 원전 관리나 모멘텀을 받은 가격대 이미 다 반납하고 지금 상당히 낙폭 과대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상향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박스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업사이드 구간을 갈 수 있는 힘을 모으는 구간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9,150원입니다. 9,15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길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지금 한 많은 부근 많은 부근으로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보시게 되면 21선 조금 부근인 8,4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해서 우진받았습니다. 고점대비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인데 지금 또 말씀 주시자마자 또 시세가 계속해서 따라 붙고 있습니다. 매수가 9,150원 아래에서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만원, 손절가는 8,400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빈 위원님의 AS 종목 AS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첫 번째 AS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호팩스 수익률이 참 좋습니다. 9% 가까운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데 1월 20일에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최근 5거래일 연속의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호팩스 지금 자리 홀딩해 볼까요? 네, 우선 신호팩스 같은 경우는 제가 포커스를 좀 맞췄던 게 수처리 관련해서 지금 중동, 중동발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스마트 시티에 들어가는 수처리 이런 부분에서 지금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업을 하나 더 하는 게 있는데 수소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 사업 관련해서도 이중적인, 이중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상승 구간이 나오고 있고 지금 5일 선을 타고 가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전에 11월에 네움 시티,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수처리 관련한 종목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쭉 가격 조정 크게 받고 여기서 트리거가 발생을 했습니다. 입행선에서 들어올리는 거래량과 함께 강한 양봉이 나온 이후로 지금 5일 선을 타고 계속해서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 선 이탈하지 않는 자리 그리고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11선까지 박스권을 유지를 한다면 지금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천 원까지는 홀딩을 하셔라. 그리고 11선, 11선 이탈이 되는 자리 한 2,700원, 2,700원은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3천 원까지 한번 홀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몫이겠네요. 네, 시노펙스는 2,700원 지지 여부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3천 원까지는 좀 더 욕심내서 홀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AS 히림이 있습니다. 3일 전에 받았었던 종목인데 오늘도 한 3%대의 오름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목표가 1만 2천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 홀딩해보면 될까요? 네, 히림도 중동에 좀 포커스를 맞춘 종목인데 최근에 눌림 이후에 다시금 우상향이 나오는 자리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네움시티라든지 중동발 수혜는 올해도 지속이 될 섹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설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은 눌릴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눌림 구간에 설명을 드렸고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우상향이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꺾이지 않는 한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1만 2천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만 2천 원 목표가로 보시고 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 21선이 많은 때입니다. 많은 부근인데 21선 지지율을 보시면서 1만 2천 원까지 한번 홀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규 진입은 가능할까요? 현재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림 계속해서 수익 좀 극대화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 신규 진입 가능하다는 사인 받았고요. 1만 2천 원 그대로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계속해서 소통해 가시기 바랄게요. 오늘의 또 이영빈 위원님의 관심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수소 주셨네요. 모처럼의 또 수소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나요? 네, 앞서 원전도 중등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섹터고 그리고 수소 관련주도 정부에서 지금 아랍에미리트 투자 금액이 지금 40조 원은 MOU가 아닌 실제 투자될 금액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국내 청정수소에너지 관련주들도 지금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수소 인프라 관련해서 오늘 추천주로 수소 충전소 관련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JNK 히트라는 종목입니다. 이전에 네움시티 관련한 수소 충전소 모멘텀으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낙폭이 가대한 구간까지 좀 밀린 상황에서 추세를 지금 다시 돌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전에 지금 중동, 사우디에 수소 추출기 공급 이력이 있는 만큼 아랍에미리트발 모멘텀도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수소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좀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7900원까지 네움시티 관련한 재료로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금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하는 구간에서 지금 거래량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모멘텀도 강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천을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5900원입니다. 59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지금 저항매물대가 있는 6500원 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53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JNK 히터 받았습니다. 수소주 전반적으로 오늘 힘이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난해 11월에 받아서 한 차례 30% 가까이 수익을 맛봤던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매수타점 잡아서 또 수익 극대화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매수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900원 아래에서 들어가시는 쪽으로 그리고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5300원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형빈 위원님 오늘 또 무료방송 하신다고 들었는데 3시부터 진행하신다고요. 네. 어떤 이야기 또 들려주실지요. 지금 경인원소문 방송에서도 그렇고 제가 12월 1월에 셀바스 AI라든지 인공지능 AI 관련주 그리고 로봇주 지금 강한 대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을 미리 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음 타자 지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음 섹터 움직일 섹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 지금 다음 섹터로 대시세가 좀 가능한 섹터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3시부터 방송 무료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분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경이로운 소문 시간상 참 많은 이야기를 못해서 아쉬웠는데요. 잠시 후 3시부터 4시 1시간 동안 좀 꽉꽉 눌러담아 많은 정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꼭 우리 위원님의 무료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경이로운 소문 MTNW 이형빈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